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달의 시작인데요. 완전히 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들도 많이 폈으니까 꽃들도 많이 즐기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러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내용은 4월의 첫 번째 내용인 영양생화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화학은 무엇을 다루냐면 대사를 다룹니다. 그럼 영양학은 뭘 다뤘죠? 소화를 다뤘어요. 소화와 대사가 무엇이 다를까요? 소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분자를 작은 분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꾸는 것. 전분을 드시고 무엇으로 바꾼다? 포도당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당류를 드시고 이당류로 바꾸거나 단당류로 바꾸는 것이 소화예요. 단백질을 드시고 무엇으로 바꾼다? 아미노산으로 바꾸는 것이 소화예요. 지방을 드시고 지방산과 글리세로로 바꾸시는 것이 소화예요. 대사는 뭘까요? 바로 그 소화의 산물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 특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에너지를 얻어요. 두 번째로 뭐죠? 새로운 거대 분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대사예요. 이 대사를 다루는 것이 생화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걸 보시면 섭취한 화학물을 적절한 형태로 전환 이용해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거대 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과 새로운 거대 분자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대사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사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분자를 만들기 위한 합성 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예로 들어봅시다. 단백질을 우리는 영양학에서는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그 아미노산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노산 갖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즉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든 다음에 아미노산을 가지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낸 것이 합성 대사예요. 고물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물상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고물상 대표님들이 다 천지개벽 하셔가지고 명함에 환경자원 이렇게 써있어서 이게 환경기업인지 고물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소개팅할 때 만약에 소개를 받거나 할 때 그 신랑 집이 환경자원 대표를 했을 때 그거 거기 가보셔야 돼요. 이게 고물상인지 환경인지. 물론 고물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쓸데없는 말을 또 잘못했네요. 엄청 중요하죠. 우리나라 환경을 보고. 그런데 그 고물상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 보면 고물상이 저게 생화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물상에서 보면 겨울이 되면 항상 고물상에 들어온 물건 중에 나무 같은 걸 떼어내서 불을 지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분해대사예요. 또 고물상에서 합성대사도예요. 바로 뭐죠? 들어온 물건 중에 쓸만한 건 다 분해하시더라고요. 분해해서는 뭡니까? 거기 부석을 떼어다가 새로운 제품에 아니면 부석이 떨어진 그런 제품에 갖다가 끼워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아, 바로 저것이 고물상이 하는 것이 바로 생화학이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합성대사와 분해대사가 서로 짝지어져서 일어나는 분해도 했다가 합성도 했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영양교사의 앞으로 생활과 비슷하다 이거죠. 밥이 나갈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밥이 나가면 또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합성과 분해가 함께 짝지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계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에너지 나오면 우리는 에이 하고 책을 집어던졌죠. 물리는 이래. 그런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배우지만 기계적 에너지가 열에너지가 되고 열에너지는 또 전기 에너지가 되고 맨날 그런 걸 배웠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지만 생화학에서는 무엇으로 본다? ATP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다. ATP의 형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오니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네요. 자유에너지의 보편적인 유통 매체로 우리는 무엇을 쓴다? ATP를 씁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달러가 통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북한에서도 달러 주면 받아요. 그렇게 반미를 외치는데 달러 주면 받습니다. 제가 미얀마 출장 갔을 때도 그쪽 호텔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얀마 돈을 힘들게 교환해 갔더니 혹시 달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달러를 주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가 마신 것처럼 보편적 유통 매체예요. 그런 것처럼 ATP가 자유에너지의 보편적 유통 매체로 우리는 선정이 됐습니다. 달러를 우리가 보편적 유통의 통화로 썼던 이유는 뭐죠?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ATP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에너지를 받았다 내놨다 받았다 내놨다를 매우 매우 잘할 수 있어요. 그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인산 때문에 에너지를 띄었다 붙였다를 잘할 수 있어요. 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입니까? 띄었다 붙였다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를 소개 받았는데 아 이 남자 애는 다 좋아.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얘는 미네랄 인의 형태를 인의 모습을 보여. 그게 뭐야? 너를 만났다가 다른 애를 만났다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바람둥이다 이거죠.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띄었다 붙였다를 매우 매우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를 갖다 붙였다 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은행과 같아요. 예금을 넣었다 뺐다 할 때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